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좀 뜨거운 주제를 많이 다뤘으니까 오늘 이제 돈 버는 이야기 먹고 사는 문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자주 다루는 조선일보의 왕개미연구소의 이경은 기자께서 은퇴 연금 문제를 다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70대가 대개 월평균 연금으로 128만 원을 받네요. 한국은 70대가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연금액을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7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가 155만 명, 고용률이 24.5%까지 올라갔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일하는 70대의 삶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은퇴 준비생들도 관심을 갖고 유심히 보고 있는 뉴스다. 조선일보 독자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런 왕개미연구소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가난해진 느낌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 노후 대비, 노령자는 앞으로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긴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자신의 생활비하고 자산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먼 미래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로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이 문장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가난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일본은 한 128만 원 한국은 48만 원, 44만 원 정도를 받네요. 평균적으로. 이게 보시게 되면 한국의 70대 연금 평균이 40만 원 일본 70대 연금이 14만 3973엔 그렇게 하면 옛날 한 천 원 정도를 생각하게 되면 140만 원 정도를 받네요. 일본은 고도성장 기간이 오래가 됐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마 자산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연금에게는 일본이 128만 원, 한국이 41만 원 이렇게 됐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연금 계획에 필요한 이유가 여기 다 나와있네요. 생각보다 선진국들이 연금 개시일이 굉장히 늦네요. 프랑스가 67세부터 연금이 66세, 독일이 65세, 일본이 65세, 미국이 66세, 대한민국이 62세네요. 이 연금 수급 개시연량을 줄이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다른 나라들은 다 그걸 성공을 시켰네요. 우리는 조기 은퇴자들이 많기 때문에 62세도 참 늦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른 선진국들은 프랑스는 67세까지 늘렸네요. 그러니까 그냥 거리에 방화하고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험료율, 봉급 가운데 월 불입하는 액수도 프랑스가 27.8, 영국이 25.8, 미국이 10.6, 일본이 18.3이네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율을 올리자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보험료율을 또 올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정치적 저항이 있겠죠. 일본이 참 조용히 아주 큰 계획을 완수했네요. 2004년도에 고이점이 당시 총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연금계획에 성공했는데 연금계획 이전에 보험료율은 13.58%였는데 현재 수준 18.3%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연금계획의 수급 나이도 60세에서 65세까지 늦어졌다. 엄청난 계획을 일본이 해낸 거네요.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제 한국은 지금 이제 연금현행 9%에서 12%를 올릴 거냐 13%를 올릴 거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여러분들 참 노후를 준비하는 거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과제죠. 과제인데 연금 받는 액수가 굉장히 공적연금 공적연금 그다음에 사적연금 그다음에 개인저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전번에 이제 미래시의 자산운용의 고문으로 계시는 김경록 고문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를 맞이했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냥 그때부터 저축해놓은 것을 쓰는 스타일 그분 말씀은 백두산형 자산관리 은퇴워 자산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큰 돈이 아니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생활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현직에 있을 때에 비해서 적은 돈이라도 계속 벌 수 있으면은 근로소득을 오랫동안 연장해가지고 본인이 퇴직과 함께 축적한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뺏어지 않고 그거를 개마고원형 은퇴 후 자산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칼럼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한 사람이 평생소득가슬로 미뤄보게 되면은 60을 전후해가지고 은퇴할 시점에 가장 자산이 많으니까 그 자산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 미래나 후손들을 위해가지고 계속 여러분 그것이 불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마고원처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돈이 아니더라도 생활비를 계속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이제 김경록 그런 미래의 세 자산의 공문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제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것이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가장 큰 변화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동시에 자국화폐의 가치가 이러면 하락하지 않습니까. 본인 노후가 한 30년 정도를 계획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나라가 이렇게 선거 문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은 참 제가 볼 땐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열심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이 60% 70% 이렇게 되니까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연금 수령자들이지 않습니까. 연금을 받아보면은 그냥 그게 달러로 환승하면 한 달에 100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생활이 안 되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